미국에서 한국인 유학생들에 대해 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한국인 유학생 중에 상당수가 기업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췄음에도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를 발급받는 데 실패하여 결국 귀국을 하기도 하는 현실이었는데요. H1B는 100% 추첨제로 발급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해당 비자는 1년에 한 번 신청할 수 있으며 회계사나 건축사, 엔지니어 등과 같은 전문 지식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하고 있는데요. 연간 학사 6만 5천 개와 석사 2만 개를 추첨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해당 비자 신청자 수가 총 75만 9천 명인데요. 이는 발급 정원의 8배 이상 몰린 수치이며 이들 중에 비자 발급에 성공하는 한국인은 연간 2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미국 내에 있는 유학생 중에서 한국인이 차지하는 비중 대비 상당히 적은 숫자로 유학생뿐만 아니라 미국의 기반을 두고 있는 한국계 기업들 또한 인력 수급에 대해 고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국계 기업은 사정을 보니 지난해 한국인 4명에게 취업 비자를 후원했었지만 모두 추첨해서 탈락했었다고 토로했는데요. 전문가들은 한국인 유학생들에 대해서 너무 취업 비자 발급에만 몰두하지 말고 취업하려는 회사에서 영주권 등과 같은 것을 얘기해보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며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에서는 캐나다와 멕시코 등과 같은 일부 국가에 FTA를 통한 취업 비자 할당을 최대 무제한까지 허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유독 한국에 대해서는 비자 허용에 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미국 상하원에 한국인 취업 비자 인원 확대 관련 법안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에 대한 통과 여부가 한인 유학생 입장에서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평소 뉴스만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같은 뉴스를 보시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시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 10월에 지금은 로봇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해보시는 쪽으로도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뉴스들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 하면 로봇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을 불릴 수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관련 지어치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로봇 관련주 중에서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 두산로보틱스를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께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0월 말에 문자로 이 두산로보틱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두 달도 안 지나서 이렇게 주가가 두 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알려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실현하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물자나 의료 지원 물품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중에서 전쟁을 실제로 해본 경험이 있고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물자 지원 관련주 중에서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께 문자로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복잡해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지인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부담없이 제 번호 010-8178-922-5번으로 저에게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번호 010-8178-922-5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으시고 제가 돈을 받고 투자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부담없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익 내시면 다른 것은 바라지는 않습니다. 제 채널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핫한 이슈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